이 우주 영성의 비밀이 깨어있는 데 있어요 깨어 있어 그래서 사실 석과모님께서도 평생 그냥 깨어 계셨던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그게 명상이 되고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게 실천이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같은 경우도 팔정도라고 해도요 정염이 제일 기본입니다 깨어 있음 이 깨어 있음에 바탕에서 선정도 이루어지고요 지혜도 다 끼고 그게 실천으로 계율로도 이어집니다 팔정도라고 해도 들어가 보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또 깊은 명상에 들고 바른 견에 바른 사유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정진 정진력을 가지고 실천하고 다 이게 깨어 있어야 이게 나오죠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석과모님께서 늘 깨어서 주무시고 깨어서 일어나고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늘 깨고 들이시고 내쉬는 숨에 늘 깨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계셔야 되요 깨어 있습니다 한건 항상 이게 깨어 있다라는 건 무조금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면 다른 순간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깨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10분 전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거 벌써 과거죠 지금 깨어 있냐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사대복음에 계속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아버지가 아버지만 이제 그때를 알고 계신데 아무튼 그때 이제 메시아가 임할 때 인자가 임할 때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온다 늘 깨어 있어라 아무튼 그런 걸로 긴장을 주면서 결론은 계속 깨어 있어 지금 깨어 있어요 지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 말이 좀 모순이신 게 내가 가르친 복음이 전 세계에 만국에 다 퍼진 뒤에가 그 인자가 내려올 때다라고 하면 꽤 걸린다는 얘기를 하셔놓고도 그런데 지금 너희 죽기 전에 올 수도 있다 이 말이 좀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세요 왜냐 지금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으라니 먼 미래겠구나 하면 느슨해지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일 수도 있다 지금 깨어 있어 그런데 그게 이거 방편이고요 중요한 건 깨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구현됩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석가모니 가르침도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열반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가르침도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기독교적으로 성령과 만나자 기도를 통해 언제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과 만난다 그럼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성도가 돼요 성도 성도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자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인이 본인의 혼이 본인의 육신이 성령으로 성령의 집이 성전이 되고 육신이 혼은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이 혼도 속사람이죠 혼이라는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 혼이에요 겉사람 속사람이 혼도 강건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온전히 져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늘 깨어있지 않아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팔정도가 굴러가야 열반 안에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열반 안에서 이렇게 안착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불교에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불교에서 아라한이라는 존재는요 살아서 열반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이 열반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열반을 얻었다 그래요 열반 얻은 자 그럼 살아있는데 열반 얻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열반에 들었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번뇌를 떠났다라고 그럼 다른 존재가 돼요 같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반에 육군을 초월한 열반에 안착한 자는 이미 우리가 지금 같은 차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살고 계신 분은 거죽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도 육신의 자녀 같지만 내면은 성령의 자녀예요 그 속 사람은 온전히 성령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속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어느 종교 불문하고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간 깨어있을 때는 성령과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이라는 게 혼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데 한눈을 안 팔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어디다 성령에다 가요 성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혼을 성령으로 물들인 게 되고요 혼 입장에서는 성령한테 집중하고 있는 게 돼요 이 상태가 깨어있는 겁니다 다른데 한눈 안 팔고 잠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에 있어서 우리가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서 성령을 또렷하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듯이 또렷하게 성령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안 되면 그 바울이 말한 오늘 그 강의 올라갔어요 바울이 말한 그 가르침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기뻐하라 기쁨 성령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요 믿음으로 성령과 통하면 기쁨이 안에서 넘칩니다 그냥 본인이 기쁠 일은 없어도 그냥 기쁨이 올라오는 거지 어떻게 늘 기쁠 수가 있어요 감사하라 기도하라가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오늘 유튜브 제목 그렇게 올라갔어요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설명은 이게 결국 다 성령으로 인한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인간적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안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살기 힘들고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기도를 통해 성령과 하나 되면요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와요 성령을 만난 그 벅찬 마음에서 오는 감사고 그 기쁨이죠 이걸 진리의 기쁨 법열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법열 불교에서는 감사 만족하게 돼요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힌트를 줘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해 있어야 된다 이게 일주보살이 나니까요 불교에서 일주보살 성령 안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 일주 그때부터는 부처님 되기로 확정된 경지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이게 기독교에서는 천국 가기로 확정된 존재가 돼요 성령 안에 사시면 여러분은 불교에서는 부처되기로 확정된 양반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가기로 확정된 양반 그러면 생명체계 이름 올라갔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신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 늘 성령을 안 만나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 되시려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죠 학당 강의에서 학당에서 지도하는 내용 중에 몰라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잔뜩 쥐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걸 믿고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친구한테 내가 아무리 믿는 친구라고 해도 다 맡길 수는 없죠 못 믿으니까 믿는 정도만큼 맡깁니다 지금 하나님 믿고 몸을 던지실 수 있나요? 뒤에서 하나님이 받아줄게 할 때 얘하고 이렇게 몸을 뒤로 진짜 믿지 않으면 몸을 못 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던지시라는 게 그게 몰라예요 아버지 다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겠고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마저도 다 맡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쉬실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게 몰라입니다 몰라를 잘 아시면 의심 없는 경지 믿음의 경지에 금방 들어가요 거기에서는요 의심이 없고 일체를 몰라 해버리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 결핍감이 없어요 부족한 게 사라져요 거기 부족한 게 없으니 근심이 없죠 기쁨이 넘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걱정이 없어서 기쁜 상태죠 몰라라고 여기서 5분만 하시고 몰라라는 게 동전의 앞뒤입니다 앞이 몰라면 뒤는 맡김이에요 몰라 했다는 건 하나님한테 믿고 맡김이에요 그게 그대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지금 아버지 예수님 하면서 기독교 분들이라면 하면서 내가 지금 몸이 막 굳어있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맡기시고 쉬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못 맡겼으면 내가 좀 몸이 굳어있어요 지금 아버지 힘듭니다 다 맡깁니다 저는 몰라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하고 있는데 끙 하고 계시면 아직 뭔가를 못 맡기고 있는 겁니다 맡기고 몸에 힘을 한번 빼오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생각하면 복잡한 일이 있는데 몰라 하고 내려놓고 은은한 기쁨과 감사 속에 계실 수 있다면요 진짜 맡기고 아버지 하는 순간 미소가 지어지면서 은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들고 부족한 게 없게 느껴진다면 지금 그게 선정이고요 불교로 말하면 그게 삼매고 그게 지금 성령하고 통해 있는 겁니다 애고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혼은 그런 식으로 작동 안 합니다 재미를 봐야 기쁘지 그렇게 내려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멈추고 혼이 멈추고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성령 강림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늘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마음 제가 IM이라고 하는 이 현존 상태 내가 존재만 하지 어떤 근심도 어떤 불만족도 없고 소멸도 없는 늘 흐르는 거기서 소멸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성령 상태 성령이 어떻게 소멸합니까 영원 불멸이죠 거기에 내가 같이 흐르기만 하면요 성령의 속성이 내 혼에 그대로 복사된달까요 내 혼도 같이 공명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게 굳은 일이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제로 성령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나 있다 이 상태가 강건한 혼의 상태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 혼이 힘이 있고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이 현상계를 살아가실 때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성령의 뜻에 응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신 행적이나 만든 작품들이 다 그대로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작품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면 정말 잘 산 거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사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도를 넘어서 멘토급의 사도로서 살다 가시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진정한 성도가 사도니까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면 성경 하다 보면 요한교시록까지 하겠죠 거기 나온 천국에 들어갈 14만 4천이니 뭐니 해도 겁나실 게 없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말고 거기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아놓고 14만 4천 명 맞춰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14만 4천 모아놨습니다 걱정되니까 한 20만 모아놓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힘이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기독교 이렇게 설교를 집에서 들으면 제가 저항감이 커지냐면 저분들은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논리로 무장돼 있고 자신의 아집 또 내가 목사다 내가 성직자다 하는 아주 뭔가 이런 거만함이 딱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응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는 성령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모르겠습니다 다 맡깁니다 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성령은 제일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볼 수가 없고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이 강건하냐 일반인이 볼 땐 되게 강건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 눈에 보면 정말 강한 척하는 사람일 뿐이죠 속이 진짜 건강하다는 건 성령 아니고는 우리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고의 힘으로는요 약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강해 보이면 속에 어둠이 생겨요 왜?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려고 힘을 거기다 다 썼잖아요 속에 어둠이 생깁니다 이게 바리세파예요 외식하는 자 겉을 꾸미다 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어두워요 예수님은 딱 거기를 찌르신 거죠 너 속 어둡지 겉은 되게 성자 같은 거죠 특히 교회 분들은 좀 힘 빼시면 좋겠어요 간증이나 설교나 뭘 하실 때든 다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 뭔가 성스러워 보여야 한다는 아니면 내가 사랑에 복받쳐 있다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걸 뭔가 목소리마저 떨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러지 마시지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성령은 그런 게 아닌데 그건 겉을 꾸미고 계신 거예요 속이 어두워요 자기는 알잖아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도 느끼고 본인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힘 빼시라 교회 분들이 힘 빼시면요 아마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외식하지 않으면 신기한 말이죠 기독교 분들한테 제가 예수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에 제일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게 성경 봐보세요 당시 사두계파나 이런 매국노들한테 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주로 바리세파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오셔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위선자예요 패악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선자예요 패악질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보는 사람 양심을 타오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위선자는 무서워요 양심을 꺼트려버려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양심을 다 꺼트려버려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주 사이코패스면요 여러분 양심이 더 타오릅니다 평소보다 더 정의로운 존재가 돼요 이건 아니지 하고 그런데 상사가 위선자면요 여러분 같이 말려버리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는 게 돼요 맹인의 길안내를 만나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선인 줄 알고 계속 잘못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바로 만나면 될 일을 계속 여기서만 돌아와요 혼의 세계에서만 개념에서 개념으로 추론에서 추론으로 바로 중심으로 바로 뛰어들어서 성령을 만나면 해결될 일을 내면은 계속 찜찜한데 또 다른 대안 다른 대안을 계속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찜찜해요 뭘 해도 찜찜하세요 그러니까 겉은 꾸미고 있고 또 찜찜하고 자기는 답을 모르고 있는 거 자기는 알고 또 찜찜하고 자유로워지시고 진짜 편해지시려면요 얼굴부터 다 풀리시려면 속이 풀려야 여기가 풀립니다 속이 안 풀리면 여기가 안 풀려요 저도 막 늘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죠? 속이 풀려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로요 진짜로 속이 풀리면 풀립니다 근데 속이 안 풀리면 안 풀려요 저희 학당 오시면 저희는 대번 알아요 처음 오실 때 얼굴이 되게 굳어 계세요 뭔가 속이 안 풀리셨다는 걸 보면 얼굴로 알 수 있어요 학당에 많이 나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힘을 빼시는데 익숙해지시면요 얼굴이 환해지면 몇 번 지나면 보통 처음에 오실 때 저의식 표현으로 얼굴이 까맣게 돼서 와요 피부가 까만 게 아닌데 아무튼 까매 보여요 근데 몇 번 오시면 되게 밝아져 있어요 환해 저희는 늘 확인하는 거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 의뢰위 처음에 오시면 좀 까맣인 것 같아요 나중에 몇 번 오시면 이 약효과가 있다는 걸 뭐로 하냐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세요 풀리세요 그럼 속이 풀렸다는 거거든요 얼굴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저희는 지금 속을 보는 거죠 속이 나중에 학당 올 때는 좀 화장을 더 하고 와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딱 뭔가 굳어 계시다는 거예요 딱 뭔가 힘들어 보이세요 딱 봐도 근데 이게 생각도 꼬여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다 생각 감정이 다 꼬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내려놓고 하다가 뭔가 생각이 물고가 터지고 이렇게 조금씩 풀리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면 감정도 따라갑니다 생각이 풀리면 감정도 풀려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풀리니까 또 생각이 풀리고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확 편해져겠어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편해진 것 같고 느슨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진짜 건강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악을 하지 않습니다 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상태인데 잔뜩 이론 무장하고 막 힘을 써가지고 강한 의지력으로 불태운 상태가 건강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욕심에 너무 취약하고요 넘어지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가 저 사람은 의지력 강하고 심지가 강하고 뭐든지 해낼 사람이야 주식 날아가면 한강가에 딱 서 계세요 그런 분들 이게 못 감당해요 자기가 그걸 실패도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유돌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 뭐 있나 꼬라박고 날리고 하는 거지 뭔가 좀 여유가 더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상태라니까요 제가 제 노자 책 보시면 부드러운 상태가 건강한 상태 딱딱한 상태가 건강한 줄 아요 사람들 저 사람은 뭐든지 해낼 사람이야 부러지면 끝나요 그 사람은 이 부드러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나도 거기서 또 활로를 찾아가고 이게 부드러운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에 혹시 속으셔서 난 모질지 못한 것 같아 더 모진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 더 원리원칙주의자가 되자 제가 기독교에서 발견한 그런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더 성경 그대로의 사람이 되자 사람 잡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성경 그대로가 되자 이런 사람들이 사람 잡아요 이제 사람 앉혀놓고 너 성경 이 구절대로 하고 있냐 그럼 다 걸리죠 지는 빠져요 꼭 지는 빼고 얘기해요 당신은 됩니까 야 지금 네 얘기하잖아 자 너 지금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줄 수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했나요 네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만 해라 그딴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 안됐구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바리세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만 꾸미고 성령은 못 만났는데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을 다 외우셔도요 성령을 못 만나시면 이 말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다 이해하셔도 성령을 못 만나고 이 말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건요 반쪽도 안 돼요 이해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만나고 이 말을 이해할 때 그 말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절대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도 남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살려주는 방향으로 나와 남을 끌고 가지 매섭게 내리 누르고 찍어 누르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유사한데 아닌 게요 그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하느님 뜻대로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하느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명상하고 명상이란 말 안 쓰시면 성령 만나는 기도하고 그 순수한 상태에서 양심 성찰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질문이 하느님 뜻이냐 네 뜻이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질문이 그러길래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하느님 뜻인지 내 뜻인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잘못되어 있다 막 욕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 고민할 수가 있느냐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겼다면 네가 그런 고민하면 안 되지 다그치는데 아주 사입의 정수죠 그게 그게 사입입니다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확인한다는 거랑 우리가 성경 구절 좀 아는 거 가지고 함부로 남을 재단한다는 거랑 천지 차이인데 재단하는 거예요 너 하느님이 모든 걸 맡기라고 했지 너 안 맡기니까 그딴 생각이 드는 거야 어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또 이제 자기를 자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 방식인 게 힘들어한 사람을 살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세가 율법은 줬는데 율법을 지키려 하니까 안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럼 하느님 마음이라 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성령을 가르쳐 주신 건데 2000년이 지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지적해 주고 있다면요 그건 바리세파들이 하던 짓거리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짓거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을 지적하기만 하고 자기도 답이 없고 남한테 그 답을 줄 수도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돼가신다면요 지금 이 교회가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미워했던 것은 바리세파 즉 위선자다 위선자를 제일 미워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제 강의 듣고 좋은 진리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걸요 귀로 듣고 딱 뇌에 저장했다가 남을 지적하는데 쓰고 계시다면 위선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파고들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순수해지고 성령의 뜻과 맞춰보면서 여러분 삶을 하나하나 내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가는 나를 다그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고를 다그쳐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성령을 만날 때 성령이 지혜와 능력을 주는 거지 애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여러분을 다그쳐봤자 안 돼요 그 얘기를 사도바울도 했고 예수님도 다 했는데 2000년 뒤에 전혀 또 그런 얘기 못 들은 사람처럼 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기를 다그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령에 더 집중하세요 즉 I am 상태 나만 존재하고 일체를 몰라하고 하느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긴 상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상태 자꾸 들어가 계세요 즉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럼 남을 다그치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줘야죠 하느님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도와줘야지 다그쳐서 말 들을 것 같으면 인류가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맡기고 하느님 안에서 쉴 수 있을 때 자명한 생각 찜찜한 생각 이게 선명히 구별되고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순수한 나의 마음으로 비추어 봐도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냥 양심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건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거야 이건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거야 이거 하나씩 분별해 가시면요 지혜가 무궁무궁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언제 한번 그 글을 제대로 읽으면서 해드리면 좋을 텐데 글이 좋아서 자꾸자꾸 인용할게요 성경 할 때마다 자 사도바울이 자 여기까지만 드리고 끝낼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서멸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여기까지 가요 이분 학당에 오시면 정말 멘토 끝내주게 해주실 분 아닌가요? 지금 이런 경지면 그렇죠 그 사도바울의 경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이 늘 안 끊어지고 늘 깨어있고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선악을 늘 판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상태 그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경지 아닙니까? 일주보살 이상의 경지 그분은 성령에 그렇게 안주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목사님들 말씀 듣지 마세요 다 듣지 마시는 거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걸러들으시라고요 성경 기준으로 들으셔야지 목사님 기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예전 사도보다 더 성령 안에 살고 계시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도 사이비들이 판을 치니까 이 얘기만 하나 읽어드릴까요? 아까 제가 늘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죠 제 대학 책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자가 우리 조선 사상을 지배했던 주자가 대학을 풀 때 이 말을 풀어요 대학에 이 말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명령을 돌아보라 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즉 양심의 명령을 늘 돌아보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주자가 주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석을 달았느냐 하나님의 밝은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해서 내 안에서 덕이 된 것이니 내 안에서 양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내 안에서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령의 열매죠 지금 성령의 열매가 됐으니 상목재지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그 양심으로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상, 목, 재지 항상 눈이 거기 있어야 된다 항상 그 양심의 명령만 보고 있어요 자나깨나 그 양심만 보고 있어요 내 안에 늘 그 양심불이 타오르는 걸 늘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눈이 항상 거기 있어야 된다 항상 눈이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시불명 어느 때고 어두워지면 안 된다 잠시라도 어두워지면 안 된다 어두워지면 사람은 악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유불선 기독교를 관통해서 흐르는 공부입니다 항상 내 안에 있는 애고를 넘어선 신성 그 자체 그리고 신성에서 울려퍼지는 진리의 말씀에 항상 눈을 거기다 두고 주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그걸 사도바울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 속에서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고 항상 성령의 관점에서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다릅니까? 기독교 다르고 유교 다릅니까? 그래서 좀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항상 지금 이 순간 항상이라는 거는 항상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아니고 항상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세요 항상이라는 건 매 순간이라는 얘기니까 지금 나는 성령에 집중하고 내 애고의 번뇌나 고민보다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려고 노력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한테 맡겨보자 거기서 답이 나올 거다 그 관점에서 내 삶을 선한지 악한지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만 얘기하지 또 유교를 왜 끄집어드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이라는 걸 제가 입증해 드린 거에요 보편성이 있는 거니까 더 믿고 하시라는 거에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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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